하미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을 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오늘의 양식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박수진이 사랑하는 모임 남편 배홍준이 참석한 모임 하미모를 소개합니다. 배홍준 하미모 멤버들과 인사 나누고 결혼 축하받아 배홍준 박수진 지인모임 참석, 사랑의 힘으로 자상한 배홍준 예비신부 주변 마음까지 사로잡아 배홍준 박수진 하미모 모임에도 참석 적극 하미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줄임말 김성은 예지원 한혜진 엄지연 등 여자 연예인들 속해 있어 박수진 SNS에 배홍준 첫 댓글 애정과 시 1등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미모란 무엇인가 배우 한혜진의 결혼만큼이나 이슈가 된 조직이 바로 하미모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하미모라는 이름은 과거 한혜진이 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하미모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는데 박지훈, 엄지원, 엄정화, 김성은, 한지혜, 유선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며 각 조직원들의 연예활동을 응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평소 멤버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등 별다른 일정이 없는 날에도 모임을 갖고 돈독한 우정을 다지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연탄나르기와 독거노인 돕기 등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펼쳐왔으며 또 선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선행하는 모임으로도 잘 알려진 모임입니다. 하미모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 방송인 박지훈이 한혜진, 기성용 커플의 열애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이유를 공개했다. 박지훈은 2013년 6월 11일 방송된 SBS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에서 한혜진, 유선, 엄지원, 김성은, 박탐이와 교회 친구로 친하게 지내며 자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엽이 한혜진, 기성용 커플 열애기사 나기 전 알았냐고 묻자 박지훈은 한혜진이 우리 모임에서 미리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김희선이 모임 이름이 특이하다고 묻자 박지훈은 모임 이름은 하미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의 줄임말이다. 내가 처음 제안했을 땐 수많은 질타가 쏟아졌는데 어느 날 한혜진이 시상식에서 상 받고 하미모 사랑한다고 말했다며 하미모로 확정된 계기를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모여서 성격 공부도 하고 수다도 또는 사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하미모에는 배우 엄정화, 엄지원, 한혜진, 예지원, 박탐희, 신지수, 김성은, 한지혜, 박수진, 방송인, 박지훈, 박내림 등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하미모 멤버를 소개합니다. 탤런트 김성은 남편 정조국 축구선수 탤런트 박수진 남편 배용준 배우 탤런트 한지혜 남편 정혁준 검사 가수 탤런트 손담비 아나운서 방송인 박지훈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 탤런트 한혜진 남편 기성용 축구선수 탤런트 유선 남편 차효주 탤런트 소유진 남편 백정원 사업가 방송인 탤런트 예지원 탤런트 엄지원 남편 오영욱 작가 건축가 탤런트 왕지혜 탤런트 정혜영 남편 션 가수 탤런트 강혜정 남편 타블로 가수 가수 황보 탤런트 박탐이 탤런트 신지수 남편 이하이 작곡가 영화배우 가수 엄정화 아나운서 방송인 박나림 아나운서 방송인 김경화 남편 박로진 배우 김효진 남편 유지태 배우 탤런트 박시은 남편 진태현 탤런트 가수 가희 남편 양준모 탤런트 전혜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와 찬행을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의 식사 소모임까지 금지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키포인트 신학 키포인트 데올로지 기독교의 개신교란 무슨 의미인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결과로 가톨릭에서 갈라져나온 기독교 개신교 한자의 의미 고칠게 새신 종교교 프로토스턴티즘 첫번째 개신교의 교리 두번째 집합적 개신교 교회 개신교도 세번째 프로테스턴트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로마 가톨릭교회는 천주교로 개신교는 기독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턴트의 의미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로마 가톨릭교의 병폐와 타락한 교권에 저항하여 세워진 교회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신교도 1529년 4월 독일의 제국의회에서 루터계 종교개혁파 제후들이 가톨릭을 믿는 황제 칼 오세든 로마 가톨릭 세력에 대항해 자신들을 소유할 때 처음 사용된 표현이다 여기 속한 대표적 교파로는 루터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퀘이커교, 회중파, 성공회 등이 있다 프로테스턴트는 의정과 전승을 중시하는 가톨릭과 달리 성경을 중심으로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며 의식도 간단하다 또 루터의 만인 사제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적 측면에서 성직자와 신도 간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을 비롯한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북유럽을 비롯한 아미디카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 정식으로 개신교가 전래되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 1887년 최초로 장로교의 세문안교회가 창립되었으며 1887년 10월에는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 감유교의 정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기독교의 교회는 부산, 대구, 평양, 의지 등지로 확대되어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막내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불교, 천주교를 누르고 제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튜부도 함이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녀들의 모임에 속한 구성원들을 위해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부였습니다 학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